오늘 아침 브리핑 뉴스캐스터 박철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아침 신문 일면부터 살펴봅니다 네 먼저 진보 성향 신문은 고발 사주 의혹을 그리고 보수 성향 신문은 북한 이슈를 일면에 실었는데요 먼저 한겨레 신문입니다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프로필 실제 손준성 검사 계정과 일치 이 제목인데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낸 손준성의 텔레그램 계정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계정이 일치한다며 정황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다음으로 경향 신문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검찰 민낯 드러나 개혁 속도 내야의 따옴표 헤드라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재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일보입니다 북이 쏜 순항미사일 1500km 날아갈 동안 군은 또 탐지 실패 이 기사에서 북한이 어제 최대 사거리 1500km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사일을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서 최소 두 차례 발생했는데도 군 당국은 몰랐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북한판 토마호크 연이틀사도 몰랐다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네 다른 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조선일보입니다 10년간 1조 시민단체 현금 인출기 된 서울시라는 제목인데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대목인데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그대로 가져다 일면 머릿기사 제목을 달았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택배기사 대리점 갈등 낫고 뒤로 숨은 택배사 제목인데요 택배기사가 2년마다 대리점 재개혁을 하는 현실인데 CJ대한통운과 노동조합 사이 갈등에 대리점주들이 이 사이에 끼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입니다 택배사가 2년마다 대리점 재개혁을 하는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입니다 카카오가 93개사 삼킬 때 한 번도 제재 없었다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이어 공정위까지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카카오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박지원 만나기 전날 밤 조성은 106건 캡처 저장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만남 전후에 사진을 캡처했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우려했던 서울 지하철 파업을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파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협상은 정해와 재개를 반복하면서 난항을 겪었는데요 그러다 어젯밤 11시 20분 재개된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았고 교섭 시작 8시간 반 만에 타결 소식을 알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합의 중에 가장 큰 쟁점은 바로 구조조정 문제였는데요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잠정 합의 안에 강제적 구조조정은 없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공익서비스 즉 무임수송 국비보존을 공동으로 건의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또 노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경영 정상화를 진행하기로 했고 심야 연장 운행 폐지와 7호선 연장 구간 운영권 이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안이 마련된 뒤에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서울시가 잘못된 정책으로 제동을 걸었다 뭐 이런 평가를 내놨고요 또 서울교통공사는 불안감을 들여 송구하다면서 노사 모두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보존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모범적 노사관계로 위기를 헤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로나 상황 살펴보죠 먹는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 구매 가격이 9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90만 원이 넘는 치료제 이게 도입될 경우에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거죠 네 현행 정책상 당연한 상황인데요 일단 먹는 코로나 치료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코로나 치료제인데 가격이 1인당 90만 원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와서 이게 지나치게 비싼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손형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코로나19 치료 과정은 전체 다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서 국민은 비용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고요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어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치료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산술적으로 1인당 치료제 구매 비용이 95만 원 정도로 책정됐는데 정부는 현재 경구용 치료제 개발 상황을 보면서 각 제약사와 구매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백신 1차 접종률이 64%를 넘은 것으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 달성은 가능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 누적 3315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64%를 넘었습니다 접종 완료율은 39%를 넘었고요 평일 하루 60만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하고 있어서 추석 전에 1차 접종률 70% 달성 충분해 보입니다 접종 완료 인구도 다음 달 말에는 전체 접종 2차까지 완료한 사람들이 전체 70%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또 어제부터 2주 동안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방문 면회가 허용되는데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지역 간의 이동에 늘 것을 대비해서 주요 기차역과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13곳에는 임시 선별검사소가 마련됩니다 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의 방역 점검도 강화되고요 방역 당국은 올해 추석에는 가급적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게 좀 느슨해지는 거 아니야? 확진자 더 늘어나면 어떡하지? 수도권에서 또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요 어쨌든 방역 점검도 강화하고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럼 우리도 따라서 방역 잘 지키면서 추석을 맞이해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어제부터 요양병원 방문 면회가 허용됐어요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들 찾아뵙고 가족들 얼굴 보고 안부 물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요 철저한 방역과 함께 면회가 진행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양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입구에서 설치한 별도 공간에서 면회가 이루어지고요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2주가 지났으면 접촉 면회가 허용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는 별도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진행되고 비접촉 면회의 경우만 입소자와 면회객이 분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리창을 통해서 그리운 부모님과 면회를 하는 가족들 모습을 뉴스에서도 보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참 애잔한 모습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면회까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빨리 이 시국이 사라져야겠다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번 추석에 보고 싶었던 부모님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소식을 좀 가보죠 앞서서 제가 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태풍이 어디쯤 있습니까 지금 16일 오후 3시까지 지금도 상하이 부근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해 있고요 진로가 정체되면서 다음 진로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는 17일 오후 3시쯤이면 부산 남서쪽 약 110km 부근 해상으로 진출한 뒤에 18일에는 온대저기압 상태로 일본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을 보니까 태풍 진로 예상도를 보니까 태풍의 진로가 상당히 많이 꺾이더라고요 거의 90도 가까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 꺾이면서 16일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나라 제주도 쪽을 향해서 이렇게 진로를 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찬투가 한반도에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서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남부지방은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를 기해서 태풍 경보도 발효됐고요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 경보가 발효됐고 또 서해도 오후 4시를 기해서 먼바다에 태풍 주의부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문 상태에서 태풍이 많은 양의 수증기를 밀어올릴 경우에 우리나라에 강한 비구름대가 향상될 것으로 보이니까 호우에 특히 주의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태풍 대비해서 제주도 그리고 남부지방 철저하게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19일부터 미국 뉴욕을 방문하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5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된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 중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유엔 사무총장 면담 또 주요국과 양자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박 대변인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써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은 한반도 평화 진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제사회 내 높아진 위상과 기대의 부응에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유엔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되는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봅니다 굿모닝 스포츠 오늘 지난해 아시아 축구 챔피언과 일본 축구 챔피언이 만나게 되죠 아시아 축구 연맹 afc 챔피언스 리그가 열리고 있는데 지난해 정상이 오른 우리나라 울산 현대와 일본 제1리그 우승팀인 가와사키 프론탈레 이름이 어렵네요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16강전을 치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입니다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 홈에서 2021년 afc 챔피언스 리그 16강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울산 현대가 바로 지난해 아시아 축구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우승팀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경기를 펼칩니다 코로나로 토너먼트가 기존 홈 앤 어웨이 방식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단판 승부로 진행되고요 이기는 팀은 전주에서 진행되는 8강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울산은요 지난 6월에서 7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를 6전 전승으로 통과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이어진 챔피언스 리그 연승 기록을 15경기 연승 지금 엄청난 기세를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최근 k리그1과 fa컵 등의 공식 경기에서 9경기 연속 무패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가와사키 역시 6전 전승으로 아이조 1위를 기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팀과 강팀에 맞붙는 경기가 오늘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울산은 가와사키를 상대로 어떤 전적을 가지고 있느냐 2018년부터 2019년 2년 연속 한조에서 속했는데 2승 2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차례도 패하지 않았고요 또 홈에서는 두 번 모두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억을 오늘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승세라고 하기도 하고 지난해 우승팀이기도 하고 좀 기대가 되는데요 2022 신인드래프트 2차 지명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프로야구 소식이에요 1차 지명 10명을 포함해서 총 110명의 선수가 프로구단의 부름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드래프트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선수가 세광구의 우한투수 박준영 선수인데요 한화 이글스 지명을 받았고요 1라운드 전체 1순위 주인공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화 이글스에서 광주진흥구 문동주 선수가 지명을 1차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운드가 강하게 하나는 채워졌고 투수 쪽을 아주 집중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박준영 선수가 최고 시속 150km에 달하는 강속구에 또 큰 키에 슬라이더까지 가지고 있는 1품 유망주고요 여기에 또 해외파 최대여도 하나로 들어갔는데요 권광민 선수 시카고컵스 산하의 마이너리그에서 3시즌 동안 뛰면서 102경기 동안 71안타 2홈런 23타점을 기록한 선수인데 한화는 이제 다음 시즌을 굉장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 주목받을 만한 소식이 있는데 스포츠스타들의 2세 선수들이 KBO 리그 입성에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삼성에서 활약했던 프랜차이즈 포수 진감룡 선수의 아들 진승현은 2라운드에서 롯데 지명받았고요 또 롯데 외야수 출신 김철기 감독의 아들 김세민도 역시 롯데에 지명됐습니다 NC 강인권 수속 코치의 아들 강동형도 두산에 지명을 받았고요 또 키움 같은 경우에는 형제를 영입했는데요 사상 최초로 동일 드래프트에서 형제를 모두 지명했는데 주승우 선수와 주승빈 현재 선택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진가비용 코치가 지금 기아 코치 아닙니까 네 기아 코치입니다 아들은 이제 롯데의 지명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캐스터 박철민 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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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